퍼붓이 나와볼게 아리가 오다 여왕이네 나 1라인 받아먹는 중이야 저의 형이 퍼붓에 못갔다 저의 형이 퍼붓에 못갔다 네 네 네 네 저의 형이 퍼붓에 못갔다 이제 끌려갈게 그냥 아예 못갔다 про는 중 감성 벨령 벨령료하고 바텀 밀어 어 어 없어 이 버텀 밀어냈고 어 어 바텀 포탄미니언 쪽으로 가보자 나 테리 있어 너 신장한테 니도 맞을 수 있나? 이거 아펙트 빼야 될 때 애들 안보인다 R이.. R이 더 나겠다 뱅뱅